자, 이번 시간은 172쪽입니다. 172쪽의 폐쇄 등급입니다. 페이지 뭐라고? 172쪽의 폐쇄 등급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지 아는데 이게 관련돼서 가끔가다, 장려 같은 경우에도 폐쇄 등기부의 등본 있죠? 등기사항증명서 교부가,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래서 폐쇄 등기부가 뭔가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말 그대로 등기부는 등기부인데 뭐 했어요? 폐쇄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폐쇄가 돼서 없어졌지만 연구히 복원하고 있고, 자, 연구히 복원하고 있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등기부가 뭐예요?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만약에 전산등기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폐쇄됐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는 이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연구히 보존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등기부로서 효율이 없다는 얘기지. 나중에 뭐예요?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폐쇄 등기부는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용기에 이익이함으로써 폐쇄된 구등기부를 의미한다. 예컨대 기존 장부식 등기부는 보관처식 등기부로부터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가 전산화되기 시작해서부터 뭐예요? 자, 그 옛날에 있는 등기부 종일이 된 건 다 뭐가 됐어요? 폐쇄가 됐어요. 물론 그 이외의 폐쇄 사유가 토지나 건물을 뭐예요? 합해서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자, 거기 3번에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부속 건물로 합병하거나 자, 을 건물에 부속 건물을 하거나 자, 4번처럼 구분 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해서 이를 구분 건물을 하는 경우와 자, 아니면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갑하고 을 건물을 합병해서 비구분 건물인 걸 비 건물을 했죠? 부동산이 몇일 됐죠? 몇일? 몇일 됐어요? 등기부가 필요 없죠? 몇일 됐으니까 이런 게 다 뭐라는 얘기니까 폐쇄 사유다. 외울 건 없어요 자, 다만 우리가 7번에 시험지 12회 때 한번 나왔는데 보존등기를 말살 때 다만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의 일부 보존등기를 말살 때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뭐예요? 존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어디에 토지 위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동 전체 뭐가 있고 표지에 부가 있고 각자의 자기 뭐가 있고 전의 부분 표지에 부가 있고 갑고일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갑고일구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등기를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등기를 뭐예요? 보존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말살한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살은 요거 뭐예요? 갑고일구만 없으면 되지 뭐라고 표지에 부는 존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네 개 있다는 것을 뭐였고 공시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보존등기 말살 경우 다만 일동 건물에 속하는 보존등기를 말살 때는 등기부를 없애야 돼요 단독 건물일 때는 다만 줄이는 한번 쳐놓으세요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보존등기를 말살 때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존치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표지의 부는 뭐 하겠어야 된다? 표지의 부는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땅 위에 건물이 네 개 있다는 것을 공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73페이지 그 쌍가로본 준용 규정 있죠? 폐쇄등기부도 토지 폐쇄등기부와 건물 폐쇄등기부가 있으며 등기사항 증명서 겨부연람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폐쇄등기부의 일을 준용한다 써 있죠? 가능하다 줄이나면 쳐보세요 작년 한 주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딱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종합적인 종합세트 문제로 이게 하나 끼어들어가서 있었으니까 폐쇄등기부도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증명서 겨부가 가능하다 이게 되자 그 다음에 기타장부가 있는데 외울 건 없어요 기타장부가 이렇게 접수장이라든가 신청서 기타 부속설이 있죠? 이런 게 접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4페이지에 광희의 등기부 있죠? 넓은의 등기부 그래서 우리가 폐쇄등기부 등기부 폐쇄등기부 도면 공동담봉록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자, 공동담봉록을 등기관이 뭐예요? 작성을 해요 자,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다 신탁원부 있죠? 신탁등기 할 때 쓰는 거 매매로 이전등기 할 때 매매목록 있죠? 그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등기부다 보시면 돼요 장부의 보존관리 있죠? 다른 건 필요 없고 방금 위에서 본 게 연구보존이고 그 다음에 10년 보존, 5년 보존 있죠? 그리고 5년 보존짜리 있죠? 장부의 보존 장부 보존 장부의 뭐예요? 장부의 보존에 대해서 기억할 사항은 뭐예요? 5년짜리만 기억하면 돼요 이 5년짜리는 자, 만약에 뭐예요? 신청서 있죠? 신청 신청서 신청정보 있죠? 신청정보 자,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신청서라는 단어나 신청정보가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5년 보존짜리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신청 접수장 신청서 신청서 기타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수료 신청서 기타 부속수료 그저 나오죠? 그럼 잠깐 보세요 거기 신청서 기타 부속수료 송보부 하여튼 앞 단어가 뭐가 나왔으면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몇 년이라고 다 5년이다 왜? 다른 걸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174페이지 10년 등기부 있죠? 자, 그러면 폐쇄 등기부 도면 자, 10년 등기부 연구보존 장부 10년 등기부 10년 자, 10년 등기부 폐쇄 등기부 어?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연구보존한다 아,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여러분 거기 이게 지금 어 그 이 지금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뭐가 오타냐면 1번 연구보존 장부 있죠? 어 연구보존 장부 그 다음에 그게 기역과 니은이잖아요 기역과 니은인데 자, 거기 그 그 니은이니까 이 동그라미 2번을 이제 밑으로 내려야 돼요 밀에 대해서 거기 그 10년이란 10년이란 있죠? 10년 10년이란 말을 이제 그 말을 일단 거기 10년이란 말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1번 연구보존 장부 기역이 있죠? 기역 기역해갖고 이제 뭐예요? 자, 등기부 폐쇄등기부 도면 자, 신탁업무 매매목록 공동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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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어 이런 거 몇 년 보존한다 이게 연구보존이다 아니, 보존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10년 보존짜리 그래갖고 어 거기 10년을 밑으로 내려서 그 기역 밑에다가 10년이랬을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니은을 니은을 위로 올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거기 기역 기타 문서 접수장 있죠? 앞에다 이 동그라미 2번 쳐놓고 거기 10년이란 해놓고 기타 문서 접수장 결정 업무 편출장 이의신청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신청서라고 하면 그 이의신청 신청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자, 어디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1년 보존 장부 그래서 각종 통지부 열람 신청서류 나오죠? 신청서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 신청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 내년이라고 그것만 5년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거 뭐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뭐만 이해하자고 신청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보부 그죠? 신청 신청서 접수장 이렇게 신청서만 자, 그 다음에 장부의 관리는 장부의 이동금지 그래서 절대 자, 등기부는 천재지변 있죠? 천재지변 이에 준한 사태 피해 기회는 밖으로 옮기지 못해요 자, 그런데 거기 니은에 등기부의 부속서류 있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자, 전쟁 천재지변 기업의 준한 피해를 위에는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 있죠? 부속서류 신청서 그러니까 등기부의 부속서류 할 때 등기부와 당연히 뭐예요 자, 부속서류는 아까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무슨 등기부라고? 넓은 의미의 등기부 이건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정적인 그라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때 자, 거기 기타 부속서류는 예컨대 촉탁서 자, 아니면 뭐예요 참여조서 있죠? 참여조서 제3자의 동의서 이런 게 다 뭐라고? 그런 게 다 기타 부속서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타 부속서류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위에 176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등기부등의 이동 반출금지 그래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있죠?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재지변도 법원의 명령 있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압수정장 있죠?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출이 가능하다 반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줄에 등기 송부하거나 압수대상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그래서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등기부 있죠?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장부의 공개예요 장부 공개 얘기다 장부 공개 장부 공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자, 뭐 할 수 있어요?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예요?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자, 뭐 할 수 있어요? 교부 자,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하고 뭐도 가능해요? 열람도 가능하다 아니죠? 자, 뭐가 하나다? 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불에서 누군지 수수료 내고 대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자, 있는 사항에 전부 일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이해강의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발급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등기부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예요 자, 등기기록의 이런 식으로 등기 뭐라고? 등기기록의 뭐예요? 기록의 부속서류다 그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의 기록서류는 자, 뭐가 안 된다? 등본교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뭐가 안 된다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해관계인만이 보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이해관계인만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해관계인만이 이해관계인만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 뭐만 가능하다? 겨부는 안 돼요 뭐만 안 된다고? 겨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겨부는 안 된다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하다 열람만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면 누구든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해관계인만이 이해관계인만이 이해관계인다 이해관계인다 이 부속서류가 뭐라고? 촉탁성어예요 참여조소 자, 거기 뭐예요? 제3자의 동의서 있죠? 그런 게 등기부 부속서류 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으나 증명서 발급은 총괄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170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이 있죠? 그 신청은 뭐예요? 이 지금 자, 뭐에 관한 이 자, 등기 등기사항 증명서 증명서 있죠? 증명서 증명서 교부 신청이다 증명서 교부에 관한 얘기도 이 증명서 교부는 신청하죠?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 할 수도 있어요 왜? 전산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 이 증명서 교부 뭐예요? 신청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몇 가지라고 교부 신청은 자, 신청 방법은 이 세 가지다 교부 방법은 세 가지 자, 뭐라고? 등기소에 뭐라고? 직접 자, 직접 무인발급기 있죠? 무인발급기 무인발급 신청이 아니라 교부 방법이라고 얘기하겠죠? 교부 방법이다 이 교부 방법은 직접 무인발급 있죠? 무인발급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이 방법이 세 가지다 물론 지적값은 1200원이고 이건 1000원이고 인터넷은 뭐예요? 자, 인터넷은 자, 850원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저기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7페이지에 자, 7페이지에 뭐예요? 자, 관할 직접 방문한다든가 니은 뭐예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죠?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는 증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사항 뭐라고 전부 증명서의 하나며 일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예요? 인터넷 얘기 나오죠? 그래요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그 A번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는 신청서를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 발급할 등기사항 종류는 뭐예요? 전부 증명서 말수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두 개 그러니까 위에 써놨죠? 전부 증명서 두 개고 일부 증명서가 몇 개라고 이거 세 개라고 전부가 두 개고 일부가 세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두 개는 말수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 그러니까 현재 유효사항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등기부터 해줄 때 현재 그 말수사항 포함이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 말수된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현재 유효의 유효한 것만 뭐예요? 왜? 국가가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절약할 수 있죠? 종이가 그만큼 절약되니까 그 얘기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자 그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뭐라고? 등기사항 예, 전부 증명서 있죠? 전부 증명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지금 뭐예요? 이 폐쇄 등기부터 이쪽부터는 또 등기소하고 등기관하고 이쪽은 시험 문제 요새 자주 안 나와요 다만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혹시라도 한 줄 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참고로 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의 있게 할 건 없어요 그냥 한번 내용만 들어두시면 돼요 자, 전부 증명서는 몇 개가 있다고? 다섯 개가 있어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죠? 전부가 몇 개고 전부가 두 개요 등기사항 뭐라고? 일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가 세 개요 이 전부 증명서는 자, 뭐라고? 말소사항 말소사항 포함이 있고 전부 증명서는 또 뭐라고? 현재 무슨 사항이고 현재 유효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정인 지분이고 자, 특정인 그 다음에 현재 수요 현황이 있죠? 현재 뭐라고? 현재 수요 현황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분 취득 이력이 있죠? 지분 취득 이력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유효사항은 뭐예요? 말소된 게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만 해놓은 거고 이건 뭐예요? 다 옛날 보존된 기부터 다 이제 뭐예요? 그 말소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취득은 거고 특정인 지분이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특정인 지분 뭐 갑의 지분이 얼마 얼마 의뢰 지분이 얼마 그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요 현황을 뭐예요?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상속받은 지분을 상속받은 건지 매매를 산 건지 있죠? 이런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옛날에 이걸 초본이라고 했죠? 초본 그래서 보통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 입고 초본 있을 때 초본은 그 남자의 일생을 써놨어요 군대는 어디 갔다 왔고 군본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사람이 방위를 제대한지 아니면 소지 폐제 당했는지 자 공익요원인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표시해놨어요 현역인지 자 하여튼 그래서 앞에 따서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자 뭐라고 마련이와 마련이와 뭐예요? 남자의 마련이와 여자의 현지는 특정이다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있죠? 그렇게 한번 기억만 하세요 그렇게 기억만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발급 방법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자 178페이지 보시면 자 뭐가 나왔냐면 니은에 있죠? 어 니은에 친타건복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있죠? 어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시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등기부가 있죠? 자 현재 등기부는 자 현재 등기부는 우리 제가 이제 그 수업시간에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 수익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존등기 있죠? 이렇게 그리지만 원래 등기부는 전산등기부는 자 이렇게 자 이 새로 쓰기 아니라 가로 쓰기를 해요 가로 쓰기 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이게 바로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그럼 보통 현재 유효사항 있죠? 현재 유효사항 그러니까 말소사항을 포함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 1번 전 몇 번 전 2번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목적이에요 목적이 전 원래는 원래는 이게 없다면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이게 이제 뭐예요? 자 소유권이 이전돼서 넘어왔으니까 현재 유효사항으로 유효사항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안하면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순위번호 1번이 소유권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가 뭐예요? 접수예요 네번째가 원인이고 다섯번째가 자 권리자및 기타상 권리자및 뭐예요? 권리자및 기타 상란의 상 자 그럼 접수는 뭐예요? 접수는 자 몇 년도 2000 뭐예요? 22년도 뭐예요? 예컨대 1월 뭐예요? 11이다 접수번호 제1045다 2021년 12월 27일 날 뭐 했다는 게 이거 매매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원인과 날짜예요 접수의 은혈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의리 있고 주민등번호 주소 있죠?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예컨대 만이게 뭐예요? 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라면 매매목록을 제출하고 만약에 뭐예요? 두 개 이상이 두 개가 아니라면 뭐예요? 실거래금을 씁니다 만약에 이게 매매목록이라고 써있죠?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 살면서 토지대장 등본을 띄려면 뭘 띄워줘요? 토지대장 등본을 띄면 자 그 뒤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를 다시 띄워줘요 두 개가 붙어있어요 내가 신청 안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면 손님이 이제 가져와서 이 등기부의 부동산의 실거래금액이 매매인데 실거래금액이 써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거래금이 없는데 실거래금이 얼마인가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뭐라고 이 매매목록에 실거래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띄울 때 등기사항 증명서 띄울 때 이 매매목록도 같이 떼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띄워주고 신청 안 하면 안 띄워줘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면 178페이지 위에 니은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그 다음에 도면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서 함께 뭐라고 함께 떼달라고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없는 경우에도 그게 아니라 있는 경우에만 발판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하게 되면 디귿은 그 얘기예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 자 이렇게 보여요 일단 단독건물들은 자 이 단독건물은 표제부 값 끌고 있죠 이게 1등기 기록이에요 그 1등기 기록을 이거를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겨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구분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은 자 분명히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니까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 있죠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뭐예요 편성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뭐예요 이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법대로 따지면 이 전부를 1등기 기록이니까 다 등세줘야 되죠 불편하다니까 국민들이 왜 자기 것도 아니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한 3천 세대라고 치자니까 3천 개 등기부 다 떼야 되냐고 너무 뭐예요 가혹하다니까 그래서 이때는 또 등본교육을 예로 해서 해당 해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기 해당되는 구분건물 이렇게만 띄워주겠다 이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사항 증병서 발부기사항에서는 1등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자 줄쳐보세요 해당 해당 전유부분에 해당 전유분에 관한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봐서 발급을 한다 발급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부속수료 열람 있죠 아까 한번 봤죠 그래서 거기 다시 줄치시고 자 1번 거기 누구든지 뭐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본기시 전원받다 등기 기록의 전부 일부를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수 있죠 등기부는 다 가능해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수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랬어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든지 란 앞에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없으면 무슨 단어가 들어야 돼요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란 단어가 앞에 나오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 말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소송을 해요 그럼 미성년자하고 법률이 행위했을 때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줬느냐 안 줬느냐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 관련된 사람 있죠 관련된 사람만 이해관계인만 소송에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거나 열람을 띄울 수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열람의 신청 그래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기록도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수료 열람하자 할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대리인 있죠 대리인 인청할 수 있으면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수료 열람인청은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만 누구 앞에서 등기관 면전에서 보는 거다 그 열람 방법 있죠 동그라미 3번에 179페이지 등기기록의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의 열람은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뭐예요 모니터 통해서 본다 그런 얘기예요 모니터 그 얘기입니다 또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수료 열람은 등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직원 앞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참고로 이해만 하자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그 문제 한번 179페이지 문제 한번 보면 거기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2번에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수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뭐예요 열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일단 뭐예요 이 부속수료는 첫 번째 누구든지 보면 안 돼 눈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돼서요 부속수료 앞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단어가 안 나왔죠 여태우셨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절대 인터넷을 통해서 뭘 안 돼요 부속수료는 인터넷을 열람이 안 돼요 절대 뭘 안 된다고 부속수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안 된다 어디 가야 돼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출석해서 자 뭘 통해서 컴퓨터 화면을 통했죠 자 그 등기소에 비치된 뭐예요 자 모니터 있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니터 통해서 보는 것이지 인터넷 통해서는 절대 뭐가 안 된다고 열람이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답이 2번인 게 나오는 것처럼 시험 문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이 타이틀 이 부분에서만 제일 많이 나온 건 그거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서 그 세 가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데 자 이 기타 보석 서류는 절대 누구든지 보는 건 아니다 이해관계만이 본다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만 좀 해드렸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질 먼저 뭐예요 별표한 걸 먼저 보시고 별표한 걸 먼저 보고 이해가 되고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줄치라고 하는 데 있죠 그런 거 한번 다시 보시고 무슨 말인가 이해만 좀 해보자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니까 하여튼 중요하다 별표하라고 하는 데 있죠 그거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물론 거기 여러분 180페이지 있죠 180페이지 거기 장부공개 수수료이익이 나왔을 때 자 대금은 대부분 규칙이 정해서 현금 납부한다 2번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적공부에서는 자 당연히 뭐예요 수입 수입 증지하고 수입 증지하고 현금이지만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수수료가 현금이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받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180페이지 총련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